아이고 이거 아주 뚜드려 맞겠네 칼낫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차려 좀 차려 어 뭐야 으아아아악 오 와 이건 레이지 아체로 안 쓰면 안 좋겠다 이거 철권력이 70만이야 아이고 1위다 우와 이겼다 아 흡 흡 흡 흡 흡 흡 흡 그 아 대박 이걸 어떻게 지르셨지? 오 다행이다 왜 이렇게 가되지? 아 이게 안가? 이게 벽이 안가? 어? 어 트윅 셀러 아니 어떡해 오 뭐야 아이고 아아 어떻게 이기지? 아 이 첫판 운이죠 여러분들 운이지 와 다리 짱짱기네 안 돼 아 아 응 데미죠 캠즈 어떡해 오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기술 몇 개 쓴 거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이렇게 되나 우와 이거 어떻게 막았어 우와 이거 어떻게 막았어 대박 아이고 아 이렇게 간다 아 어 막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와아아아 너무 한방 한방이 너무 아프다 대박 와 이거 너무 아픈데 어? 와 당이다 와 당해 가자 이까지 온거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운보는 안되네 대박 시공 돌지 않을까 와 레드도 끝네 와 좋다 아 그게 거리가 어중간하게 길때는 신스크류가 좀 괜찮아요 아 뭐야 아유 지린다 오우 아니? 지린다 아 아 아 아 아 이 거리에 매일이 올 때 요런거리 오 아이고 아이다 아 아 이게 안돼 다행이다 아 왜 다행이다 아 아 어 뭐해 아 뭐해 아 이거 잘 먹었는데 그걸 못 뛰었어 왜 그러지나? 왜 그러지나? 안돼 야 너무 잘 뜻없어 대박 기술 하나하나가 너무 매섭네 아 뭐해 닫지도 않아 어 무서워 무서워요 어 무서워요 진짜 뭐야 아이고 아 아 될줄 알았는데 야 다리 너무 길어 리치해서 딸리네 저거 아 뭐해 딜켓 똑바로 할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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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탕 많아 버려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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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이거는 락추님이 나를 리스펙 하셨다 하단인걸 보여주고 바로 중단 와 아 앰비 리니 못 얻었어요 아이고 롤 스승님이 오셨네 레이지 안만들고 만들었으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 가지고 와 대박 아 늦었나 아 대박 아 에이 아 대박 아 아 맞아 맞아 저건 안 뜨는거야 시비야 아 대박 아 맞다 하이로우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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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깝다 와우 형님 아 대박 아이고 이게 뭐냐면 와 잘생겼다 힝 힝 아이고 밀어서 와 이거 운 좋게 안 되었네 아이고 어우 파이로우인줄 알겠지 와 대박 파이로우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아 오오오 음 이렇게 하면 이길이 없구나 아 무서워요 오오 와 다 먹었어 하하 맞네 어제와 비슷하네 네 아 뭐해 나이스 아 이거 어디에 막지 제발 형 벽 가지마 제발 별건 안돼 어어 죽네 Ti 허어 호오오호호오호어 그래요 하하 하하 오오 힉 Basic 하하 그라이 아 내가 발동이 더 빨랐는 것 같은데 뭐 어 벽이야? 와 이거 9-3 했으면 내가 이겼는데 와.. 쉴걸 어이구 어이구 벽치다 맞네 저거 벽 아이가? 아 뭐해 아 막았네 와 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딜키할라다가 맞았네 아 진짜요? 음 그때 더 써져야 되는구나 아 이거 몇 번 당할래 이 자식아 야 너 그거 몇 번 당할래 오 오 아이씨 아우 아우 으아 으아 다 맞는거야 아 아니구나 한판진거구나 아 아 아 야 기절이 전부다 더 느리네 야 저친구보다 조금 더 느리네 우와 반응 보소 따라오네 따라오네 아 아 아 어떡 양발하면 또 양발이 조심해 움직이야 양발하면 또 양발이 눌러보고 싶거든 와 이걸 봐 대박 막았잖아 아 막았어 오 왜 맞았지? 기상캠스 아 별로 없을 거 없어요 좋지 않아요 계속 와 오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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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아 폭탄 맞고 한번 두번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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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탄데 아 뭐냐 이거 후딜이 이렇게 없어요 하늘에 저렇게 솟구쳤는데 아 아 아 ,...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 보고 때리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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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서 벽이야? 머리에서 벽이야? 아 이거 뭐 제트캠 매번가다 했더니 벽이네 아는 줄 알았네 아 아 아 이번엔 날아 걸겠지 했는데 뭐야 아 반응했어야 되는데 하하 한번 타봐줘 와 짧나 발뽕이 진짜 단타인데 빠르다 확실히 밀뽕 밀뽕 아 힘들어 와 묻지마 양발 너무 무서운데 이거 거의 린치인데 린치 뭐야 이건 또 난 하이킥 했구만 아이고 나이스 기우다 대충 때리자 대충 하하 축이 돌아가버리 홈람이라 가능한 고급 심리입니다 저거 내가 횡임장을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양발 진짜 빠르다 가능했고 이번엔 오오 하하 흠 우왁 우왁 카즈어야 해서 딜키였지 다른 캐릭이었으면 멀뚜하게 이렇게 막고 대충 때렸어요 와 드리키 오진다 하하 너무 아파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? 로고킹 맞고 죽을 것 같은데? 야이씨! 진짜 로고킹 맞고 죽었네? 어, 나도 캐릭터 얼쏘 굿 플레이어 형님? 뭐 쓰시려고? 어떻게 막았죠? 아, 왜 그러세요? 나 뭐하냐? 나 뭐하냐? 어? 이걸? 가나요? 이걸? 좀 이게 놀자고 놀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놀자고 하는 한 방에 무심결에 돌 던진 잠자리가 한 방에 원킬 나는 거 아시죠? 지금 내 상황이 딱 그래 지금 내 상황이 딱 그렇다고 아, 진짜 너무 무섭네 이게 정축으로 돌아오네 아니 이게 정축으로 돌아오네 측면에서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원래 아, 개구리였나? 잠자리가 아니었나? 잘 먹었다 이번에 Alum 어, 내가 왜 들어갔지? 내가 왜 들어갔지? 으아, 이게 왜 뵙왕되세요 ㅋ 호호 쉿 아아 와 총붕인데 아 까보라 뭐 띄우냐 아니? 두 번? 죽이 안 좋다 그냥 죽 때리잖아 오 오 우와 횡을 한 번 쳐서 안 맞았다 이거 내가 뒤로 땡기고 했으면 맞았다 저거 같고 오 팀 한 거야 아 바보 오 오 그리 오 오 오 오 아아 아 뭐야 아 콩보 뭐야 이게 뭐야 콩보 와 진짜 안압한다 아 제발 아아 으흐 와 길어 아 제발 회인발 하지마 제발 파쿠로한테 뭘 해도 져 네가 대박 아 오이씨 운 좋았다 초풍이 돼 짠정 안되요 오 오 무섭다 진짜 와 따라오네 따라오 좌종 가드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5% 이상 막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? 우와 가드 짠다 아이고 아이고 터져요 와 대박 진짜 잘하네 우와 열려갔다 가드 뭐야?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돼? 아 양말을 보는데? 어? 크 안 되겠다 안 되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아? 오오오오 우와 총 집회누구나 숙인다 아... 아... 로키인 줄 알고 우와 다 먹는다 이야...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? 왜 이렇게 잘하지? 아... 아 뭐야 총풍인데 그렇지 양마리까지 아 이게 왜 나 깜이 좀만 더 배우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 무서워 아 양보 알스틴 아 아 아 아 아 못 피하네 맞은 다음에 절파링 절파링인 것 같다 저 로봇 맞고 와 아 양손 눌렀는데 억울하다 징길 수 있었는데 아... 오 대박 으악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아 못 이겼다 이케 아 타이밍 아 아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